이번 시간에는 바탕화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 뭐예요?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은 한글 윈도우즈 설치 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아이콘과 작업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한글 윈도우즈 바탕화면의 구성은 아이콘과 작업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개인 설정이라는 부분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개인 설정을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바탕화면의 배경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 배경화면에는 뭐가 있냐면 BMP나 GIF나 JPG, 그 다음에 DIB, PNG 이러한 확장자들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이라는 이 확장자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도 또 잘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HTML 문서는 배경 그림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액티브 데스크탑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진을 선택해서 바탕화면에 슬라이드 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진이 알아서 변경이 되죠. 내가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면 1분도 있고요. 10분도 있고, 그 다음에 1시간, 6시간, 1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그 시간만큼, 분이나 시간만큼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바탕화면에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고 했네요. 바로 작업 표시줄과 아이콘으로 이루어졌다겠죠.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표시되는 부분으로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이 한 번에 클릭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다? 작업 표시줄이다 라는 얘기죠. 바로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하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메뉴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고 하는 메뉴는 말 그대로 작업 표시줄이 잠겨 있으니까 뭐가 안 돼요? 이동이나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 표시줄 잠금이고요.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으로 숨기기 라고 했습니다. 자동으로 숨기기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 평상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작업 표시줄이 안 보이다가 마우스가 작업 표시줄이 있는데 가까이 내려가면 바로 작업 표시줄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작업 표시줄에서 위로 올라가,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걸 작업 표시줄 숨기기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이라는 거.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 시작 단추라든가 빠른 단추들이 있죠. 또 그리고 오른쪽에는 알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날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작은 아이콘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아이콘이 너무 많거나 너무 크게 보일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조금 더 여유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 위치가 있는데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서 잘 나왔던 부분입니다. 아래쪽, 위쪽,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하, 좌우에 작업 표시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작업 표시줄이 잠기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작업 표시줄이 잠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돼요. 마우스로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하면 위쪽에도 놀 수 있고 아래쪽이나 왼쪽, 오른쪽에도 마우스로 해서 작업 표시줄을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작업 표시줄이 꽉 차게 되죠.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 항상 레이블 숨기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로 선택되어 있다면 단추를 하나로 표시하고 레이블은 숨기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작업 표시줄이 꽉 차면 단추 하나로 표시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함이라고 되면 실행한 프로그램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이콘 형태로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다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작업 표시를 꽉 차면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함으로 주로 놓고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작업들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영역이 있는데요. 작업 표시를 오른쪽 끝에 보면 뭐가 있나요? 아이콘 표시하고 알림이 있는데 바로 시간과 날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작업 표시를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를 누르게 되면 언제든지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시작 메뉴가 있는데요. 이 시작 메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윈도우즈 대부분의 작업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PC에 설치된 앱과 프로그램을 시작 화면이나 작업 표시질에 고정하고 파일의 위치를 열 수 있고 제거도 가능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거도 가능하다. 여기 보시면 시작 화면에서 제거도 할 수 있고요. 또 크기 조정도 할 수 있죠. 크기 조정은 뭘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크게 작게 넓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시작 메뉴에 크기 조정이 가능함으로 여기 크기 조정 나오죠? 크기 조정이 가능함으로 앱과 프로그램이 많아서 공간이 필요할 경우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작게 또는 크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시작 메뉴에는 최근에 추가한 앱이 표시된다 라는 거죠. 새로운 앱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새로운 앱이 추가됐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작 설정, 개인 설정, 시작에서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를 여부를 켤 수 있거나 끌 수 있다. 아까 봤던 개인 설정 있죠.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곳에 보면 최근에 추가된 앱의 표시 여부를 끄거나 켤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시작 메뉴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또는 한글 자음 순서대로 그룹으로 묶여서 앱이 표시된다. 그렇죠? 이렇게 A로 표시되거나 A부터 Z까지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ㄱ부터 ㅎ까지 표시가 되겠죠.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프로그램 볼까요?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은 윈도우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동으로 실행되기 원하는 앱이나 파일은 시작 프로그램에 복사해서 넣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의 폴더가 열리면 윈도우 시작 시 자동으로 실행되기를 원하는 파일이나 앱을 복사해서 폴더에 넣으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한 얘기랑 같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시작 프로그램의 폴더는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폴더는 C의 유저의 사용자 계정 이름 사용자 계정 이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름이 항상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app 데이터는 뭐냐면 숨김 파일입니다. 여기 있는 이 app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숨김 파일이라서 숨김이란 얘기죠. 숨김 숨김 파일이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폴더 옵션에서 모든 파일이 숨김 파일을 볼 수 있게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폴더가 보입니다. app 데이터가 거기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로밍이라고 하는 곳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 중요한 거 스타트 메뉴에 프로그램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스타트업 폴더에 들어있다. 굉장히 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app 데이터라는 것과 로밍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쓰는 거고 시작하는 메뉴가 프로그램의 스타트업 위치에다가 내가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메모장을 집어넣으면 메모장이 실행되는 거고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카카오톡이 이렇게 있죠. 만약에 카카오톡이 들어있으면 카카오톡이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카카오톡 많이 쓰시니까 컴터에서 그럴 때 보면 컴터가 시작하자마자 카카오톡이 많이 뜨죠.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고도 아이툰즈라든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동 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거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작업관리자 단축키가 뭐예요? 컨트롤 시프트 ESC니까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간단히 되어 있는 부분을 자세히를 눌러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카카오톡을 예를 들어서 실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얘가 실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작업관리자에서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현재 사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 사용 안함을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요? 사용 안함으로 바뀌면서 실행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다음부터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가기 아이콘인데요. 윈도우즈 바탕화면의 구성요소 중에 아까 작업표시줄과 그 다음에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콘의 이름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프로그램을 빨리 실행하기 위해 만든 아이콘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정말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용어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거나 이동해도 뭐다? 원본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원본 파일이나 폴더는 삭제되지 않는다 이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이름을 다르게 하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당연하죠. 이름이 같은 게 아니기만 한다면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파일이나 폴더, 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프로그램, 프린터, 네트워크 이런 개체들을 전부 다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하나의 파일로 확장자는 lnk, 링크의 줄임말이죠. 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링크되어 있는 그 바로가기 아이콘만 지워지는 거지 실제 해당 원본 파일이나 폴더는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부분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잘 알아두시고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 생성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는 걸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뭐를 누릅니까?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면 거기에서 새로 만들기에 가보면 바로가기 라는 걸 선택해서 실행 파일을 찾아서 생성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파일 탐색기의 실행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클릭한 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 후 표시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 여기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하는 방법 자 이 부분은 말로 하는 것보다 뭐예요? 직접 해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을 한번 볼까요? 파일 탐색기에서 실행 파일을 선택하고 홈의 클립보드로 복사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붙여넣기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실행해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에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 개체를 선택한 후 원하는 실행 파일을 말하는 거죠. 실행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끌어놓은다라는 얘기죠. 실행 파일이나 또는 어떤 아이콘이나 폴더들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지통인데요. 휴지통 같은 경우는 휴지통이 뭐냐면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 보관되는 장소 연구 보관되는 장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을 복원하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전체에 전체적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복원할 개체를 선택한 후 선택한 항목을 복원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항목을 복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복원할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원을 선택해야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휴지통의 파일을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내가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하는 것도 복원하는 방법이다.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휴지통의 용량 조절하기 바탕화면에 휴지통 바로가기 중에서 속성을 선택하면 휴지통의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휴지통은 여러 하드 드라이브 즉 드라이브가 여러 개 있거나 또는 파티션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있거나 또는 드라이브는 하나인데 파티션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컴퓨터에 저장된 또는 외장 하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뭐요? 각각 휴지통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 C, D, E 드라이브가 있을 때 이 드라이브들이 각각 있을 때 여기에도 휴지통이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각각의 위치별로 휴지통이 있고 최대 크기 설정을 메가바이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용량 잘 알으세요. 메가바이트 단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까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전체 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원래는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에 임시보관되는데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는 얘기죠. 즉시 삭제되는 거. 그런 경우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Shift, Delete를 눌러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임시 저장되지 않고 바로 삭제되죠. 그럼 복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Shift를 누른 채 삭제할 파일이나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끌어서 휴지통 아이콘에 놓았을 경우 이 경우도 삭제된다는 얘기고요.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 이 경우도 바로 휴지통에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삭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나 USB에서 삭제할 경우도 역시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된다는 얘기고요. 네트워크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했을 경우 휴지통의 용량보다 큰 파일을 삭제했을 경우 특히 도스 창에서 삭제한 경우 역시 이 부분이 전체다. 그래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아이콘에 관련된 거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거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은 경우 이 부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탕화면의 개요라든가 또는 작업 표시줄 시작 메뉴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실행이 되는지 시작 프로그램의 폴더는 어떤 위치인지 이것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눌러서 시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서 파일이 복원하는 방법이나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즉시 삭제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인지 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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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